안녕하세요. 이 세션에서는 라인에서 선언형 디비에저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알게 된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프로그래밍 기법에 대해 공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자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는 라인플러스의 클라우드 서비스 팀입니다. 저희 팀은 라인 내부의 개발자가 디비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디비에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한우영입니다. 레디스 디비에저 서비스의 개발 리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같은 팀에서 원래는 레디스를 개발하다가 지금 몽고 디비 쪽으로 개발하게 된 문영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인배라고 하고요. 저도 이제 레디스 디버스 개발 라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세션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목을 보고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긴 제목인데요. 사실 각각의 단어는 종사하고 계신 분야에 따라서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듯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디비에저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줄여서 디바스라고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AWS의 RDS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발자가 MySQL이나 레디스 등의 디비가 필요할 때 디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상당한 러닝 커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디바스를 사용하면 클릭 한 번으로 디비를 생성하고 이후의 확장, 운영 등을 시스템에 맡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발자가 디비 자체가 아닌 본인의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선언형이란 무엇일까요? 선언형과 대조된 것이 바로 명령형입니다. 많은 디바스가 명령형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형 디바스는 조회, 노드 추가, 노드 제거 등의 다양한 명령을 지원합니다. 반면 선언형 디바스에서는 디비의 최종 명세를 선언하기만 하면 시스템이 API를 통해서 실제 디비를 완성해 주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 어떤 노드에 문제가 생겨서 교체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명령형 디바스에서는 먼저 조회 명령으로 문제가 된 노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노드 제거 명령으로 문제가 된 노드를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드 추가 마지막으로 노드 추가 명령으로 새 노드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명령형 시스템에서는 관리자가 직접 상태를 관찰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다양한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반면에 선언형 시스템에서는 디비 노드 3개를 최종 명세로 선언했으므로 노드에 문제가 생기면 선언형 시스템이 스스로 노드를 복구합니다. 결국 선언형 디바스는 관리자에게 디바스를 조작하는 명령들을 제공하는 대신 그 명령들을 자동화하여 추상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형 시스템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방법 중에서 쿠버네티스를 활용해서 선언형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이 그림은 아마 오전부터 몇 번 보셨을 그림일 것 같은데요. 이것이 쿠버네티스에서 선언형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컨트롤러 혹은 오퍼레이터라고 불리는 애플리케이션은 쿠버네티스 API 서버의 선언된 명세를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동기화하는 형태로 구현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 네이티브란 무엇일까요? 왼쪽은 쿠버네티스를 배포 플랫폼으로만 사용하는 일반적인 유저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유저 애플리케이션은 API 서버나 큐블릿 등의 쿠버네티스 컴포넌트에 의해 기동됩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은 쿠버네티스에 의해 기동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심지어 쿠버네티스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반면 우측은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모습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쿠버네티스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심지어 쿠버네티스에 직접 관찰, 생성, 변경 등의 요청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발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약 10개월에 걸쳐 기존 명령형 디바스를 선언형 디바스로 개편했고 이러한 선언형 디바스를 만들기 위해 쿠버네티스와 긴밀히 소통하는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프로그래밍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오늘은 이런 시행착오 중에서 저희가 배운 점 두 가지를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각각의 프로그래밍 기법은 현균님, 임배님께서 순서대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균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를 받은 문현균입니다. 저는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변경하는 올바른 방법을 주제로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컨트롤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작업은 아마도 리소스의 변경일 가능성이 되게 큰데요. 그렇게 리소스를 변경하는 데에는 전체를 수정하는 풋과 일부만을 수정하는 패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둘의 동작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언제 어떻게 써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리소스를 변경하는 방법에 앞서서 좀 그것을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되게 유명한 문제를 하나 들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임배와 현균이가 각각 2만원의 잔고가 있는 통장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이 2만원 내의 금액에서 1만원을 출금하든 1만 5천원을 출금하든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같은 모임 통장을 쓸 때 발생합니다. 이렇게 2만원이라는 잔고가 있는 모임 통장을 임배와 현균이가 같이 사용할 때 임배는 1만원을 출금해야겠다고 생각해서 1만원 출금을 요청하고 현균이는 1만 5천원을 출금해야겠다고 생각해서 1만 5천원을 출금하면 이게 5천원이 될지 5천원이 남을지 1만원이 남을지 아니면 잔고 부족이 뜰지 그건 로직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배가 출금하기 전에 잔고에다가 잠금을 거는 비관적 잠금이 있을 수 있고 현균이가 출금을 할 때 2만원이라는 정보를 같이 보내서 출금을 막는 낙관적 잠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쿠버네티스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도 똑같이 두 컨트롤러가 한 리소스에 수정을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쿠버네티스는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아까와 같은 상황을 간략하게 로직화한 코드입니다. get 해서 변경하고 업데이트하는 간단한 reconcile 코드인데 아까랑 연결짓는다면 get 하는 것은 잔고 확인하는 거고 스펙점 a는 후는 a 이렇게 하는 것은 변경을 하는 거고 업데이트 출금을 하는 코드로 매칭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reconciler가 중요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모르신다면 그냥 클라이언트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 b 둘이 컨사일러가 있을 때 a에서 get을 하고 b에서 get을 하고 a에서 변경을 한 다음에 b에서 변경을 하고 a에서 업데이트 치고 b에서 업데이트 쳤을 때까지가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죠. 여기서 쿠버네티스에서는 complete 라는 에러를 뱉게 되면서 수정에 실패합니다. 이렇게 쿠버네티스는 두 클라이언트가 하나의 객체에 업데이트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럼 이 컴플릭트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쿠버네티스 문서에 보면 리소스 버전은 낙관적 동시성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일치하지 않으면 컴플릭트로 페일이 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말로만 보면 조금 어려워서 그림으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etcd라는 쿠버네티스 저장소가 있고 여기서 a 컨트롤러와 b 컨트롤러가 get을 해오겠죠. 그러면 리소스 버전이 1이었으니까 둘 다 1일 것입니다. 여기서 a와 a reconciler와 b 컨트롤러가 각각 full을 수정하고 a가 먼저 요청을 보내면 쿠버네티스 API에서는 리소스 버전이 1로 똑같구나 하고 승낙을 하고 full은 a로 바꾸고 리소스 버전도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b가 이제 요청을 보낼 때 생깁니다. b가 요청을 보내면 리소스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API에서는 이거를 컴플릭트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객체가 두 클라이언트가 같은 full을 수정할 때는 이렇게 컴플릭트가 필요한데 아까 이렇게 따로 통장을 사용할 때는 컴플릭트가 필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그림으로 보면 여기서는 말씀드린 것 같이 a와 b가 full을 수정하기 때문에 컴플릭트가 일어났던 것이고 이렇게 만약에 a 컨트롤러는 full을 b 컨트롤러는 바를 수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정하고 업데이트를 보내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리소스 버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컴플릭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컴플릭트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정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로 리소스 버전을 포함하지 않고 요청을 보내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리소스 버전을 포함하지 않고 보내기 위해서는 put과 patch 두 가지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요. 참고로 저희가 방금까지 계속 보여드렸던 업데이트는 클라이언트 고에서 업데이트는 Kubernetes API 호출할 때 put을 호출을 하고 파이썬의 리플레이스 같은 경우도 put을 호출하고 patch는 patch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써있는 거는 모질라에서 문서에 작성된 HTTP 메소드의 정의를 가지고 온 건데요. 보시면 put은 모든 표현을 페이로드에 포함해서 보내야 된다. 그리고 patch는 내가 바꾸고 싶은 부분만 포함해서 보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코멘티스 쪽에 한번 적용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오리지널 etcd에는 후는 x, 반은 y라고 하는 게 저장이 돼 있고 저희는 이거를 스펙은 스펙점 후는 a라는 리퀘스트로 업데이트를 한번 보내고 패치를 한번 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바라는 명시가 없는 채로 리퀘스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 명세라고 생각을 하고 API에서 이게 전체 명세라고 생각을 하고 반은 사라졌네 하고 발을 지워버립니다. 요게 업데이트, 전체를 보내야 하는 업데이트고 여기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패치의 경우에는 반을 빼고 보내면 이 API에서 해석을 할 때 반은 신경 쓰지 않는구나 얘는 후만을 변경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후만 변경하고 반은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후만 a로 변경이 되고 반은 y 그대로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풋 패치와 리소스 버전을 연결 짓는다면 여기서는 전체 리소스 버전을 포함한 전체 CR을 리퀘스트를 바디를 실어서 보냈기 때문에 컴플릭트가 일어났던 것이고 반대로 이렇게 각 컨트롤러가 수정하고 싶은 부분만 그러니까 a는 후만, b는 바 만을 수정해서 패치에 바디를 실어서 보낸다면 성공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리소스 버전을 수정하고 싶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리소스 버전도 같이 빼서 바디에 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코드입니다. 보시면은 아까 get 해와서 수정한 것과는 다르게 저희가 수정하고 싶은 것만 이제 지정해가지고 수정해서 패치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put과 패치의 동작 방식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컨트롤러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코버네티스를 잘 생각해 보시면 디플로이먼트 컨트롤러의 경우에는 디플로이먼트 리소스를 보고 자기 하위 리소스인 레플리카셋의 스펙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애플리카셋 컨트롤러는 파드를 보고 자기의 리소스의 스테이터스를 결정하죠. 이거를 커스텀하게 컨트롤러 작성해도 똑같은데요. 저희도 역시 상위 리소스는 상위 CR을 보고 하위 CR의 스펙을 결정하고 하위 컨트롤러는 그 더 하위의 객체들을 워치하다가 스테이터스가 바뀌면 그거를 자기 리소스에 업데이트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듯이 한 컨트롤러는 각자 자기가 담당하는 필드만 수정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푸드보다는 패치를 컨트롤러에서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거의 90% 이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푸트 패치의 차이와 언제 사용하면 유용한지 알아보았습니다. 거기에 좀 더불어서 저희가 푸트 패치를 사용할 때 몇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조금 한번 곁들여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 업데이트를 하면 다른 누군가 자기가 업데이트하기 전에 다른 누군가 수정을 했으면 컴플릭트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리턴 에러를 하게 되면 사실 다시 워커퀘에 들어가가지고 리컨사일러가 다시 돌기 때문에 종국에는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턴 에러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에러 로그의 양이 많아진다 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에러 로그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은 크기가 커야 함을 의미하고 에러 로그의 질이 떨어짐을 의미합니다. 즉 저희가 봐야 할 에러는 컴플릭트가 아닌 다른 에러들인데 컴플릭트만 잔뜩 쌓여있어서 저희가 실제로 봐야 할 에러들을 놓칠 수 있다 라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죠. 또 워커퀘에 많은 이벤트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단점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쿠버네티스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니다. 쿠버네티스에서는 리트라이 온 컴플릭트라는 유틸이 있었습니다. 이름에서도 보시면 딱 느껴지겠지만 에러가 났을 때 이 에러가 컴플릭트라면 바로 리턴해서 워커퀘에 집어넣는 대신에 한 번 더 함수를 실행하겠다라는 의미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컴플릭트라면 리턴 에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적용한 코드의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리트라이 온 컴플릭트 안에 아까 했던 get and update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이 get이 반드시 리트라이 온 컴플릭트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만약에 이게 밖에 있으면 한 번 컴플릭트가 났을 때 그것을 다시 시도할 때 이미 컴플릭트가 났던 리소스 버전은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시도하므로 아무리 업데이트를 많이 하더라도 그 계속 컴플릭트가 일어날 것임을 저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트라이 온 컴플릭트의 약간 주의사항 정도였고 다음으로 패치 사용법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패치에는 사실 되게 많은 패치가 있습니다. 어플라이 패치, 머지 패치, 스트레이트 패치 등등등이 있는데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왼쪽에 보이시는 어플라이 패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get 해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스펙만 딱 지정을 해가지고 패치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렇게 스펙 지금 풀고 설정을 해가지고 패치에 바디를 실어서 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머지 패치의 경우에는 get을 해와서 수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마치 업데이트 같이 이거 전체적으로 다 보내는 거 아니냐 리소스 버전까지 포함해서 보내서 컴플릭트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라미터를 자세히 보시면 copied CR이 이제 수정돼서 보내는 CR이고 아니 리소스고 오른쪽에 CR.dipCopy 같은 경우에는 원본 CR인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원본 오리지널 CR과 수정된 CR을 같이 보내면 패치 내에서 디퍼런트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디퍼런트 체크에서 걸리는 게 스펙점 A밖에 없죠. 그래서 Kubernetes API에 보낼 때는 실제로 리소스 버전은 빠지고 같기 때문에 빠지고 스펙점 A만 이제 바디에 실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패치와 동일하게 동작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오히려 리소스 버전을 초기화해서 보낸다고 땡땡해서 보내게 되면은 Kubernetes API에서 일단 패치에서 디프 체크에 걸리겠죠. 오리지널은 다른 리소스 버전이 써있는데 copied CR에는 적혀있으니까 그래서 리소스 버전이 포함된 채로 바디에 실리게 되고 Kubernetes API에서는 이 리소스 버전은 초기화되면 안돼 너리면 안돼 이거 다시 체크하고 요청해봐 라고 보내게 됩니다. 마지막에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요기 기탑 가시면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항상 무조건 100% 패치만 써야 한다는 아닙니다. 컨플릭트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두 컨트롤러가 같은 객체를 수정할 때 같은 필드를 수정할 때는 컨플릭트가 있는 업데이트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각각 컨트롤러가 수정하는 필드가 다르게 있다면 패치가 조금 더 유용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실제로 컨트롤러를 저희가 작성하다 보니까 패치로 수정을 하면 된다는 패치로 수정을 했을 때 더 유용한 상황이 되게 많았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임배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강인배라고 하고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Kubernetes 컨트롤러를 개발을 하면서 캐시 동기화 문제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간단하게 Kubernetes 컨트롤러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맨 오른쪽에 보이는 쿱의 API 서버는 Kubernetes 리소스에 대한 여러 API 메소드를 제공을 하고요.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API 서버로부터 받은 내용을 캐시에 싱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인포먼은 캐시가 변경이 될 때마다 컨트롤러에게 이벤트를 전달을 해서 컨트롤러가 자신의 디자이어드 스테이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리컨사일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트리거하면서 계속 자신의 상태를 맞춰 나가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저희가 여기서 클라이언트에서 캐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실제 데이터가 캐시에 동기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동기화가 좀 늦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디플로이먼트와 이제야 레플리카셋을 예시로 드리겠습니다. 디플로이먼트가 이제 레플리카셋가 1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면은 실제로 클라이언트의 캐시에는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디플로이먼트는 지연된 값인 3으로 레플리카셋을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캐시가 싱크가 되고 나면 올바른 값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좀 싱크가 늦어서 이제 업데이트가 늦을 정도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면은 저희는 궁극적 일관성이라는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쿠버네티스에서는 궁극적 일관성이라는 일관성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이는 새로운 변경이 없다면 모든 읽기 작업이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에 업데이트된 값을 반환한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인데요. 그 말은 이제 지연된 데이터는 받아질 수가 있고 디플로이먼트의 캐시 반영이 늦어서 레플리카셋의 동기화되지가 못한 것은 최종적으로는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요? 레플리카셋의 컨트롤러가 이제 실제 자신의 레플리카셋을 보고 파드를 만드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오른쪽 예시처럼 레플리카셋가 3이라면 파드가 과연 몇 개가 생성이 될까요? 3개가 생성이 될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3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6개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수가 생성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컨트롤러는 컨트롤러는 캐시에게 이제 Get을 해오겠죠. Get을 해와서 파드가 몇 개 있는지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파드는 아직은 생성된 게 없으니까 0개를 반환을 하겠죠. 0개를 반환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컨트롤러는 파드를 3개를 생성을 하겠고 생성을 하고 이제 파드의 정보가 캐시에 동기화가 된 후에 다음 리컨사일에서 컨트롤러에게 다시 컨트롤러는 다시 파드의 개수를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3개가 생겨 있으니 3개를 반환을 하게 되면 아 이제 더 이상 생성을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이제 컨트롤러는 생각하고 여기서 로직이 종료되는 것을 저희는 예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 캐시가 이 아래에서 동기화가 된다면 파드의 개수를 가져오는 상황에서 3개가 아닌 0개를 반환을 하게 되고 컨트롤러는 이미 3개를 생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3개를 생성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앞서 봤던 디플로이먼트 문제와 어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아 죄송합니다. 네 이전 디플로이먼트 문제와 다른 점은 수행하는 작업이 이제 멱등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방금 보신 것 같이 늦게 지연된 데이터를 받았을 때는 멱등성이 없는 작업을 수행을 하면 이렇게 파드가 더 생성되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멱등성이 없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캐시 동기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을 염두를 해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익스펙테이션이라는 간단한 인티저 변수를 사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요. 쉽게 그림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플리카세 컨트롤러가 이벤트를 받게 되면 이제 리권사일 함수가 돌겠죠? 그러면 이제 나 파드 3개를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하면서 파드가 앞으로 3개가 생성이 될 거라는 메모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파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파드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상태에서는 레플리카세 컨트롤러가 이벤트를 또 받게 되더라도 어? 나 파드 3개 생성되는 거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벤트를 튕겨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파드가 실제로 생성되는 게 인포모로부터 관찰이 되면 이제 파드가 하나 만들어졌더라 라고 하면서 메모에 3개에 있던 값을 2개로 줄여버리고 또 생성이 되고 또 생성이 되면서 0까지 도달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레플리카세 컨트롤러의 이벤트가 다시 들어왔을 때는 어? 파드 다 만들어졌어. 나 이제 기다리는 거 없어.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레플리카세 컨트롤러가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펙테이션이 간단하게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익스펙테이션, 저희가 주목해야 될 곳은 이제 카운트라는 인티저 기대값인데요. 인티저 기대값을 늘리고 줄이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캐치 상태가 되었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카운트 값이 0보다 크다면 아직 기다려야 된다는 뜻이고 카운트 값이 0이라면 이전에 기대했던 상태에 도달해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파드를 생성하기 전에 익스펙테이션을 등록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생성되는 게 관찰이 되면 파드 인포머를 통해서 익스펙테이션 값을 줄여줍니다. 익스펙테이션 값을 줄여줘서 0에 도달하면 레플리카세 컨트롤러는 그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코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좀 시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코드여서 아마 보시기만 해도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익스펙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리소스의 생성이나 삭제에 대한 캐치 동기화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을 했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리소스의 생성 삭제 말고도 좀 추가적으로 다른 상태의 동기화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저희 DB Azure 서비스를 개발을 하면서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에 페이로버 명령을 날려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요. 페이로버 명령은 좀 다소 비용이 큰 명령이고 그리고 단기간 내에 여러 번 보내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명령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페이로버 명령이 단 한 번만 수행되는 게 매우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먼저 초기 코드를 보시면 페이로버라는 필드가 투르면 실제로 페이로버를 하고 다음에 수행되면 안 되기 때문에 펄스로 변경한 다음에 이제 이 오브젝트를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그 다음에는 페이로버가 수행되지 않는 것을 기대를 하죠. 하지만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합니다. 처음 리컨사일이 들어왔을 때 여기 get을 하고 이제 페이로버가 투르니까 페이로버를 보내고 이제 페이로버를 펄스로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리컨사일에 들어왔을 때 다시 get를 했는데 페이로버는 여전히 투르인 거죠. 저희는 펄스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실제로는 반영이 되었지만 캐시에는 아직 동기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러는 페이로버를 또 날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는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익스펙테이션 아이디어를 좀 확장을 해서 이제 저희는 인티저 변수 대신에 조건 검사기라는 베리파이 펑션을 추가를 할 수 있도록 아비터를 좀 더 일반적으로 구현을 하게 됐는데요. 아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 검사를 할 수 있는 함수를 등록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add 함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상태를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는 함수를 이제 추가하는 함수고 그리고 isful 필드 같은 경우에는 조건들이 만족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수가 호출되면 그 시점에 등록된 함수가 호출이 되고 이제 True인지 False인지를 판단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 코드에서 그래서 어떻게 사용이 됐느냐 하면 페이로버의 로직은 가운데 들어가 있고 페이로버를 수행한 후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실제로 페이로버에 대한 필드가 변경이 되었는가를 판단을 하는 함수를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로직이 수행이 되기 전에 페이로버의 어노테이션이 변경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서 변경이 안 돼 있다면 조금 있다가 다시 리콘사일을 수행을 하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추가를 해서 아비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쿠버니티스에서는 최종 일관성 모델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캐시가 동기화되는 것을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멱등성이 없는 작업을 이러한 상황 멱등성이 없는 작업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동작으로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쿠버니티스에서는 익스펙테이션이라는 인티저 밸류를 사용을 해서 해결을 했고 저희는 그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좀 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아비터라는 도구를 만들어서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질문은 생략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언제든 개인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용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쿠버네티스, 고, 백엔드 서버에 관심 있으시다면 클라우드 서비스 엔지니어로 검색하시면 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쿠버네티스를 프로그래밍하는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선언형 디바스 자체에 대해서도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매년 개최하는 라인 디벨로퍼스 데이라고 하는 컨퍼런스는 이번에 테크버스라는 이름으로 개최가 되고 있어요. 거기서 11월 17일에 선언형 디바스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와주시는 것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번 와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